이번 시즌 아스날은 다르다! 큐테야! 또 속냐? 안녕하세요 큐테씨의 큐테입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다르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아스날의 팬입니다 아스날의 팬이 된지 어언 1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르센 벵거 감독이 나간 이후 아스날은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벵거 감독 말년부터 나타났던 이 증상은 올해로 6시즌째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테씨! 아르센 벵거 이후 아스날이 프리시즌 동안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제가 최근 5시즌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벵거가 나간 직후 운하이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819 시즌의 프리시즌입니다 먼저 아스날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납니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요 파리생제르망을 만나서 5대1로 대승을 거둔 후 첼시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둡니다 보아앤 무드와의 경기에서 8대0 대승 그리고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2대0 승 1819 시즌은 나쁘지 않아요 5경기를 치르고 3승 2무의 성적을 거둡니다 3승 2무의 성적을 거두고 이제 이때 당시에 영입 명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리슈타이너를 유벤투스에서 6월 5일에 FA로 데려옵니다 베렌티 레도를 레버쿠즌에서 2,250만 파운드 소크라티스를 도르트문트에서 1,440만 파운드 루카스토레이라를 산푸도리아에서 2,700만 파운드 그리고 마테오 기행두지를 800만 파운드의 로리앙에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교적 빠르게 영입을 하고 프리시즌 결과 역시 나쁘지 않았고 1819 시즌의 성적을 보면 PL에선 아쉽게 5위를 차지했고요 FA컵에선 4라운드 탈락 2리그컵은 8강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로파리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모두 한 단계만 더 높았으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났죠 그리고 시즌 중에 22경기 무패를 하는 등 에메리 감독의 첫 시즌 나쁘지 않게 출발을 합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를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시즌 결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1819 시즌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1920 시즌입니다 2019-2020 시즌에 운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날이 기대를 모았지만 뭐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때 프리시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리시즌 처음에 7월 15일 콜로라도를 만나서 3대0 승리를 합니다 앙제를 만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고요 바이올렛미넨을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또 3대0 승리를 거둡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2대2로 비겼지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에미레이츠 컵을 볼게요 에미레이츠 컵에서 리옹을 올림픽의 리옹을 만나서 2대1로 패배를 하고 간페르 컵에서 또 바르셀로너를 만나 2대1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프리시즌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유스 선수들 혹은 인여자원들을 주로 출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프리시즌 초반이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사실 프리시즌 초를 보는 것보다 프리시즌의 거의 말 그러니까 시즌에 가까운 프리시즌 2, 3경기의 경기력과 결과를 보면 이 팀이 앞으로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아스날은 1920 시즌에 시즌 직전에 걸린 프리시즌 2경기에서 리옹을 만나 패배, 바르셀로나를 만나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영입명단 보도록 할게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가마신이 이때 아스날에 옵니다 7월 2일에 왔고요 살리바, 7월 25일에 왔으나 바로 임대를 떠납니다 바로 임대를 떠나서 아스날 소속으로선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고요 니콜라스 페페, 클럽 레코드 7,2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키어런 티어니 셀틱에서 뛰던 라프트 백 키어런 티어니를 2,500만 파운드 그리고 첼시에서 뛰던 센터백 다비드 루이스를 800만 파운드에 영입하게 됩니다 사실 8월 1일, 8월 8일 시즌에 거의 다다라서 영입을 해서 사실 손발 맞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죠 이게 아스날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시즌에 거의 다다라서 영입을 하고 이 선수들이 프리 시즌을 온전히 같이 보낼 수 없다는 게 조금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이 시즌에도 역시 이런 문제가 되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920 시즌에는 어떻게 됐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중간에 경질이 됩니다 프레딕 융베리로 잠시 임시 감독 체제를 갖다가 맨시티의 수석 코치로 있던 미켈 아르테타를 감독으로 데려오게 되죠 최종 순위는 프리미어리그 8위 그리고 FA컵은 우승 리그컵은 4라운드 유로파리그는 32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발목할 만한 성적은 이제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인데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FA컵이 많이 연기가 됐고 오바메앙 가봉맨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맨시티와 첼시를 연속해서 꺾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시즌입니다 네 다음은 2021 시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중간에 중단도 됐다가 조금 연기가 돼서 치러지는 바람에 프리시즌을 많은 경기를 하진 못했어요 두 경기를 했습니다 MK돈스를 만나서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를 만나서 3대2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입 명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 명단 8월 14일 윌리안을 첼시에서 공짜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이때 혜자 영입인 줄 알았으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릴에서 9월 1일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루나르손을 D종에서 200만 파운드에 9월 21일에 영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루나르손이 후브키퍼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필드 플레이어 2명만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반기 성적 역시 딱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후반기에 영입을 한 선수가 토마스 파티 토마스 파티가 이제 급하게 겨울 이적 시장에 보강이 되었고요 아 그리고 다니세바요스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레알마드리드에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다니세바요스를 임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전 시즌에도 다니세바요스를 임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으나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021 시즌 최종 성적은요 프리미어리그 8위 그리고 FA컵 4라운드에서 탈락 리그컵 8강 탈락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4강 탈락 무관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든 리그, 리그컵, FA컵, 유로파리그 모든 곳에서 전부 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는 말할 수 없죠 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 시즌이었습니다 교태시! 다음은 2021, 2022 시즌 지난 시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저는 조금 더 아르테타의 3년차 시즌이니 기대를 모았고요 프리시즌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하버니언과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합니다 여기서 디옹 했죠 그리고 7월 17일 레인저스를 만나 2대2 무승부를 걸은 후에 7월 24일 미러를 만나 4대1 승리 7월 28일 와포드를 만나 4대1 승리 그리고 8월 1일 첼시를 만나 2대1 패배 8월 8일 토트넘을 만나 1대0 패배를 기록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시즌 초반에 있었던 경기는 후보 선수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시즌의 말미에 하는 이제 진짜 경기들인데 이때 첼시와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걸고 겨루는 두 팀에게 두다 패배를 하게 되죠 영입명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노타바레스를 7월 10일에 벤피카에서 데려왔고요 쌈비 로콘가 선수를 7월 19일에 그리고 벤화이트를 7월 30일 외데고루와 램스타일 두 선수를 8월 20일에 데려오고요 8월 31일 이적 시장의 끝에 토미야스를 볼류나에서 영입을 합니다 이때도 알 수 있듯이 영입이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각각 포지션에 영입이 보강됐던 것은 아니에요 8월 20일, 8월 31일 외데가르, 램스테일, 토미야스 세 선수를 시즌이 거의 다 달아서 영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 시즌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세 선수가 모두 주전입니다 이 주전 세 선수를 시즌 거의 다 달아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조직력 역시 맞춰볼 수 없었죠 최종 순위는 아쉽게 아스날이 시즌 중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첼시, 맨유, 웨스트엠을 상대로 그리고 리즈까지 4연승을 거두는 등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량 말랑 하는 순간까지 있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에 토트넘과 류캐스텔에게 2연패를 당하는 바 다음에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됐죠 자 결국 최종 성적 프리미어리그 5위 FA컵 3라운드 패배 충격적인 패배죠 노팅온 포레스트에게 그리고 리그컵 4강에서 리워풀에게 패배해 탈락하게 됩니다 대망의 이번 시즌입니다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입스위치타운을 만나서 5대1 승리 니른베르크를 만나 5대3 승리 에버튼에게 2대0 승리 올란도에게 3대1 승리 그리고 첼시에게 4대0 승리 세비아에게 6대0 승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스위치타운과 브랜드포드의 경기를 제외하면 프리시즌 5전 전승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영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입 파비오 비에라를 7월 1일 마르키뉴스를 7월 1일 메타논을 7월 1일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7월 4일 3일 뒤죠 가브리엘 제수스를 맨시티에서 데려오고요 7월 22일 올렉산더 진첸코를 7월 22일에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제수스, 진첸코, 파비오 비에라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를 모두 7월 초 그리고 7월 22일에 데려왔다는 점이고요 프리시즌을 미국에서 미국 투어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비에라를 제외한 진첸코와 제수스 두 핵심 선수가 모두 미국 프리시즌 투어에 합류하며 첼시전 그리고 세비아전 시즌에 돌입하기 직전 두 경기에 두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첼시전에서도 제수스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세비아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제수스는 프리시즌 나오는 모든 경기에서 제 역할을 해줘서 많은 팬들에게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큐태식! 네 이렇게 해서 1819 시즌부터 2223 시즌까지 최근 5시즌의 프리시즌 결과와 아스날의 여름 이적 시장 영입 명단을 확인했는데요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이제까지의 아스날은 시즌 직전에 선수들을 영입하기에 급급했고 이렇게 급급하게 영입한 선수들이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해 시즌 초반 고전을 겪었다면 그리고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번 시즌은 빠르게 즉시 전력감을 영입을 해서 보강을 확실하게 하고 프리시즌도 이 선수들 모두가 같이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뭔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모두 프리시즌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거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경기력 역시 매우 훌륭했고 결과 역시 잡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이번 아스날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태야! 또 송냐! 큐태씨!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큐태씨의 큐태였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итог silentolf.com 혹시 дав 시간 alguma식 안에 없으세요? 이렇게 говор이 Worth 재밌고 있으신 것이다 tomato & 비밀